우리 주방으로 가볼게요. 지금 보시면 우리가 다질 일이 많이 있습니다. 다지고 빠고 그렇죠. 남편들이 성의도 없어요. 이게 힘드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주방가전지율 그득하니 들여놓습니다. 근데 코드 낄 데가 없는 거예요. 이 선이 너무나 너저분한 거죠.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노화의 무선다지기입니다. 고객님 지금 보시면 제가 스텐 용기 드리는데요. 얼만큼 힘이 좋은지 우선 얼음 한번 딱 넣어가지고요. 잘 갈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는데 고객님. 지금 보시면 보세요. 선이 있지만 얘를 뺍니다. 무선이에요. 그래서 고객님 안쪽에 딱 넣어주시고 이쪽에서만 딱 결착을 해주시면 너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데 보세요. 힘이 보세요.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1단 2단 고속도속으로 해보실 수 있는데 스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단단한 얼음이라든지 무엇보다도 뒤쪽에 선이 없어서 너무 편안하게 무선으로 해보실 수 있겠고요. 이게 앰프가 지금 4군데로 들어오는데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다 불이 켜지니까요. 나중에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이거 잘 어울리는데 진짜 아까 얼음이 잘 됐어요? 아니 이게 무슨 밥튀기에다가 그렇죠. 고객님 보세요. 얼음이 얼음이 기가 막힙니다.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요. 우리가 국수에다가 괜찮네. 그렇죠. 여기다 싹게 넣어주시면 시원시원하게 살얼음 국수도 드실 수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. 그렇죠. 무선인데 이렇게 힘이 좋아요. 맞아요. 무선이니까. 왜 여러분 주방에다가 밥솥 꽂아놓고 너무 불편하셨죠? 무선으로. 이번에 마늘. 고객님 저희가 마늘 박피봉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실리콘 소재입니다. 그래서 마늘 안 닫히고 제대로 껍질을 까드리는데요. 안쪽에 딱 넣으시고 고객님 딱 놨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 고객님 지금 보시면 본체 어디 갔어? 무선이니까요. 무선이니까 고객님 그냥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시기만 하면 돼요. 그래서 고객님 딱 보시면 딱 얹어주시고 보세요. 내가 원하는 속도로 마늘의 껍질을 돌아가면서 그냥 뽀얀 속살이 드러냅니다. 이거 이제 물에 빌려가지고 손으로 안 까셔도 돼요. 그렇죠. 그래서 남편은 마늘 까고 다지고 이거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끝났어요. 끝났어요. 지금 보시면 고객님 딱 빼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거 손으로 깔라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드리기 때문에 보세요. 이렇게 까진 거 보시면 중요한 거는 여기 안 닫혀요. 상처가 안 나고요. 진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고객님 보세요. 예쁘죠? 이렇게 마늘 껍질도 쉽게 뭐 한 15초 정도면 금세 까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게 무선이니까. 그렇죠. 이게 무선이니까. 무선이니까. 아니 왜 한쪽에만 올려놓고 블렌더로 쓰시는 게 아니라 다지기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게 무선이니까 옮겨 다니면서 쓰실 수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마늘 껍질 깠으니까요. 이제 마늘도 한번 다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안쪽에 딱 넣어보고 위에다 딱 끼시고 나서 고객님 보세요. 무선이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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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다 딱 얹어주시기만 하면 돼요. 그래서 고객님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딱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고객님 있잖아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유리용기로 돼 있어요. 유리용기로 돼 있으니까 이게 스텐 용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유리용기도 함께 드리니까 보여드릴게요. 내가 원하는 사이즈 보세요 고객님. 순간작동 길게 다 해보실 수 있는데요. 아니 이게 물이 안 생겨. 물이 안 생겨요. 지금 보세요. 마늘 있다가 너무 예쁘잖아요. 아니 마늘이 여러분 사실 곤죽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한 번에 다져서 보세요. 너무 잘 됐죠. 그래서 고객님 이게 마늘 다지고 나서도요. 이게 향과 맛이 고스란히 있어야 되잖아요. 살짝 덜어보겠습니다. 보여드리면 너무 잘 다져졌어요. 아니 이게 마늘을 잘못 다지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. 곤죽 형태가 되면 그렇죠. 이거 약간 콩나물국 끓이면 약간 살짝 마늘 입자가 있어야 되겠네. 그렇습니다. 이 용기 안쪽을 살짝 보시면 고객님 이 안쪽에 물이 안 생겼어요. 곤죽이 안 되니까 마늘의 향과 맛이 고스란히 딱 이어지고요. 이어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저희가 이거 드립니다. 휘핑기를 드려요. 그래서 반죽하실 때 거품 내실 때 이런 거 하실 때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. 그러니까요. 우리 아이들 계란후라이나 계란찜 해주실 때도 안쪽에 딱 넣어주시고 위에다 본체를 딱 깁니다. 무선이잖아요. 위에다 살짝 얹어주시고 돌려주시기만 하면 금세 계란물이 완성이 됩니다. 이거 진짜 여러분 지금 그 왜 일식집 갔을 때 우리가 경험했었던 맞습니다. 그런 푸대한 계란찜 있죠. 끝났어요. 금세 계란찜 계란국을 다 만들어 보실 수 있겠고 무엇보다 딱 드시고 나서 고객님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면 계란물이요. 아 기가 막혀요. 잘 됐죠. 그리고 나서 고객님 요거를 하실 때도 너무 좋겠습니다. 보관하실 때 저희가 요 실리콘 뚜껑까지 다 드립니다. 요거까지 드리니까 고객님 편안하게 냉장고 보관도 가능하시는데 중요한 거 얘가요 세지를 안이니까 이것도 너무 좋아요. 얘가 세지를 안이니까 냉장고 냉동고 편안하게 넣으실 수 있게끔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봤습니다. 여러분 대박이죠. 지금까지 저희가 뭐 마늘 다지는 거 마늘 껍질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란 반죽까지 여러분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다 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무선이니까 이게 무선이니까 왜 아시죠 여러분 주방에 너저분하게 요란이라고 막 도마 펴놓고 막 용기에다가 굳이 거기서 하지 마시고 편안한 데로 옮겨와서 왜? 무선이니까 무선이니까 TV영 쇼핑에서 없었어요. 유일합니다.